아무래도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중간 평가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남, 진도, 완도, 목포, 광주, 윤석열을 다니면서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그렇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충성심이 강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실망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밖에 대안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그게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지난 1년간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후보가 이재명 대표인데 압도적으로 이재명 1등? 이런 거 보면 광주, 전남의 정서가 전 국민들하고도 비슷하더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 slippery 속의 정서가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가상자가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주를 세일에 열양net고 이제 진정하는 것들을 위해서 조작해서 그런 거대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서가 살짝만큼 potulators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